덱을 보여줘 덱을 보여줘 아 1번이야 씹 자 엘이 오 아 잠깐만 알테 T 오 지붓이 오오 이렇게 보는 거 처음인데 권총류 중에 네 덱을은 저거 놀이샤가 달라가지고 저렇게 봐야 되거든요 아야 소리 깔싹한데 와 소리봐 소리가 그 진작한 느낌이 확실하게 난다 오오오 와 이거 콜옵에 그 소리잖아 이거 콜옵에서 대글 장전될 때 그 소리잖아 똑같네 잠깐만 이거 토글만 바꾸고 기다려봐 사람 사과보다 컨테이밋이 이렇게 할만하는데 오 잠깐만 문 열고 줌하면 줌하고 줌하면서 문 열기도 하는거에요? 어 한 번만 보여줄래요? SPT 됐는데 완전 근데 감도도 바뀌었다 이거 줌하면서 문 열면 와 이제 문 열면서 스캐버 같은거 서있으면 잡으면서 들어갈 수 있네 파운드가 살짝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냥 내 머리 들이대면서 해야 됐었는데 맥 디자인은 오 야 오 와 야 SPT잖아 이거 우와 총소리 어 움직인 소리도 달라졌는데요? 어 그니까 살짝 바뀌었어 군장 절그럭거리는 소리도 나는데? 살짝 바뀌었어 아니 개멋있다 장전부션 오 덱을 사랑해요 얘 멍블를 안치네 이제 슬트 안드는거 달라지고 애니멍 랩 사운드가 왜 바뀌었어 뭐? 야 반동 그렇게 세지도 않아 많이 아 근데 이러면은 너무 사근데 덱을 음 1모션 안 바뀌었네 아 아 프레임드랍 왜 나 프레임드랍 왜 나 준비되면 바로 와줘요 어어 그럴까? 8 출구 똑같게 했지 오 야 뭐에요 여기 거기다 트레일러에 나왔던 지하 느낌이 아까 스폰하신데 근처 같은데? 오 오오 이건 전세 стан에 생긴거야 그래도 이런거 모션 바뀐거 보니까 점점 페르코프가 좋아지는 것 같긴해요 여기 힌라 있는 곳이잖아 이야 클리어 위시리스트 거 아니? 우와 이거 아까 그 배언의 대글 맛있다. 왓뽀라 한 대화네. 대글 맛있다. 왓뽀라는 타길라인데 잠시만. 타길라도 있나본데. 일단 게이트 3라고 나가볼까? 문이.. 문이.. 어 이제 게이트 3라고 적혀있네? 와 근데.. 오 잘 만들었다 진짜. 이런 거 디테일 하나하나가 타르 코프가.. 와 여긴 탈출.. 레드 센트리.. 컬트리 게이트라고 하나 더 생겼네. 펄티아드가 저거잖아요. 그 어디냐.. 그라운드 제로에 있는..